와와와와와와 진짜 굴 젤리 먹방 물을 먼저 마시고 Hearts 우유랑 고 MUELLER 우유 overwhelmed lovers 링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고호젤리랑 틱톡젤리랑 벌집 쿨젤리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젤리 examined줄数 fix 약붐날 uncle 카운젤리 먹방을 준비했어 오늘은 사이뚜게 말eme 오늘 사이뚜게 말기 rap 비ulan 믿음 와 너무 달아 와 와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우 와 너무 무탈아 치즈칩 매콤한 맛 와우 아 너무 달라 그러면 맛을 잘 먹었었는데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세요 너무 맛있어 틱톡 젤 틱톡 젤 틱톡 젤 어떡하지 재ím速 탕 uphold muerte 등 IKEA 끓이 너무 달아 으흠 으윽 ㅠㅠ 으윽 어떻게 하지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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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젤리 젤리를 먹으니까 집이 완전히 난리났어요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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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